그럼 먼저 태풍이 제일 가까이 지나고 있는 경기 연천 군남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 지금 태풍이 박 기자가 있는 곳을 지나고 있는데 비바람이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군요. 태풍은 지금 서울 북쪽 50km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경기도 연천군입니다. 태풍은 내륙을 지나면서 생각보다는 세력이 많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아까 저녁 8시쯤까지만 해도 이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또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요. 지금은 비는 많이 잦아들었고 바람도 잔잔한 수준입니다. 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태풍 강도가 낮아진 걸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뒤로 보이는 것이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군남댐이죠. 지금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수위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곳 군남댐은 강한 비와 또 북한 황강댐에서 내려보낸 물로 한때 수위가 30m를 넘었었는데요. 지금은 수위는 30m 아래로 내려갔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또 댐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도 초당 600톤 정도로 많이 줄었고 내보내는 양도 초당 900톤 아래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오후 내내 수도권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상황 같은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경기 북부 지역은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기 북부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까지 40건 넘는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었고요. 이 중 10건 넘는 신고가 바로 강한 바람에 나무가 쓰러졌다라는 신고들이었습니다. 강도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적어도 내일 새벽, 그러니까 11일 새벽까지는 아직 수도권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또 비도 계속 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에서 JTBC 박지영입니다.